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9월 22, 23 대화관은 주간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 서해안 서북부 지방에 서산, 태안, 강진, 홍성에 바닷가 주변에 저수지, 호숫가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이 풍경이 되겠습니다 해가 진지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났고요 지평성 자락에 대기의 굴절층에 의해서 생긴 저녁 햇살이 이렇게 구름이 노을빛을 받아가지고 저수지에 비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면 이제 이런 맛잇는 거죠 남은 저녁노을이죠 쉽게 말하면 남은 저녁노을 사람들 표현할 때는 노을 맛집 이러잖아요. 네티즌들, 특히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표현할 때 그런 맛을 맛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것마저 다 없어지면 하루로 끝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또 일하러 가야 되겠네요. 또 시동, 시동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들 울기만 하고 날아가지는 않네. 그럼 날아가지. 확대한 노을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죠. 풀벌레 소리, 가을 풀벌레 소리, 찌륵찌륵찌륵 울고 있고요. 새도 한 마리도 안 날아다니고, 일요일 저녁이라 사람도 안 다닙니다. 이제는. 아까는 산책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다 집으로 갔습니다. 저만 이렇게 지금 있어요. 오른쪽에서 울면 왼쪽에 있는 새가 다 보라고,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새가 울면, 오른쪽에 새가 다 보라고 그러네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굿바이 투데이 2024년 9월 22일